안녕하세요. 누끼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저희 미국 가족 불고기 전병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미국에서도 사실 불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전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국 가족 특별대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 음식을 생각해보다가 제가 미국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네요 된장찌개를 한번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제대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출발 몇일 정도는 우리의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한골이 사걱의 동네가 만들었고 네, 제가 생각했어요 뭐 생각해? 한참의 웃음 아직 웃음 네 그리고 다시 웃음 너는 다운 음 한참을 사는것 같지? 네, 저한테는? 네, 네, 네 아, 네 네, 네 뭐 그런지? 당이 버터 당이 버터 아... 시원하면 끝이 난 그나마에 좌우 면이 좀 더 좋았다. 면이 다 먹으면 안내았다. 그리고 면이 참고로 하는 것들. 면이 참고로 했어요. 면이 참고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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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소스는 정말 고소한. 너무 고소해보는 것 같아요. 이게 tofu? 네. 너무 고소한. 그래서, 이 소스는 자세한 장소가 있다면? 그리고 인제 재구리에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. egoiddies 고구 여ק LCare 피소문 yay 휴 회 끈 끈 나 끈 이 회 저 끈 여 끈 축체로 주의식이 그건 이렇게 할 grif состав 근데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는 3 일정에 오늘은 뇌키아 사위로 오늘? 오! 뇌키아 사위대 뇌키아 사위대 오! 뇌키아 사위대 그래! 나도 그러고 내가 많이 생각이 들어 내가 그럽니다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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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를 거쳐? 너는 posse 부iso fram을 messaging 형님께 메 같은 것도 normale 아는거? 아는거? 어떨한치? 지금 여기 닦는 어울… 무슨チャンネル speed need you? 뱅 cz I don't get it. рач 살아계 треб karne 거품39 엄청나게 헤어져요 미니몬이 보고 계세요 미니몬이 보고 계세요 미니몬이 예쁘죠 아, 네, she has nice jewelry 네 너무 alluring 그니까 오, that's yummy 예예 거의 다 다가오죠 다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맛은 다른 맛이에요 제가 자기가 포고기 양념 사용해서는 네 네 맛있다 맛있다 좋아 저는 할 수 없는데 진출 맛있다 맛있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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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u야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이렇게 네 네 나의 지식이 나는 그런지 나의 지식이 왕호와는 우리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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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망 아름다워 엉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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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치고싶어 너무 좋아 내 손을 부르는 것 같다 이래, 이 손에 올린다 이따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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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rmer 먹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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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라 그저가 아저씨ock 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